어머님도 남성 출연자분들도 다 보시고 가 저희 어머니는 다 없어요 올픽 뭐 있으세요?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언니 오빠들이 왔었고 방송 중반에 한 번 왔었는데 누가 제일 마음에 드냐 할 때 난 지원이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방송을 보면서 보면서 출장에서 찍었지 도둑이 나서놨냐? 이제 중간쯤에는 인기 오빠를 엄청 좋아하다가 도하신 오빠 좋아 난 아무도 안 좋아하게 됐어